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랑빨랑 움직이라고. 마음이 들어. 처음이 없었어. 원하는 사람 해드릴게요. 필요한 건 승리. 바람은 내 편이군. 필요한 건 승리. 한번 해볼래요? 자, 간다구요. 나를 믿어. 맛은 곤란해요. 이건 내 거야. 나밖에 없죠? 이길이려고 말했을 거다. 안목이 높은 녀석이로군. 이거 제가 할게요. 예전엔 베르.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다니 불쾌하고 축구 즐기고 싶은데 빨랑빨랑 움직이라고 마음에 들어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다니 날 무시하다니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다니 조금 거칠었지 기다려 늙겠어요 마음이 들어 보기 좋네 원한다면 보기 좋네 만족스럽게 해줄래 자신 있으니까요 준비는 끝났다 위하일로 충격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